13년 전부터 일찌감치 동남아시장 공략에 나선 웅진 코웨이가 말레이시아 정수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으로 말레이시아 대표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레이시아 붓킷자릴 국립경기장 공원을 가득 채운 파란 물결. 웅진 코웨이를 상징하는 파란 옷을 입은 참가자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출발 신호를 기다립니다. 힘찬 함성 소리와 함께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코웨이 정수기술을 활용한 깨끗한 물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코웨이 런 마라톤 대회. 8천 명이 넘는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렸습니다. 웅진 코웨이가 명실상부 말레이시아 국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웅진 코웨이는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정수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말레이시아 법인은 지난해 매출액 3,534억 원을 달성했고 올해 1분기에만 매출 1,125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증가했습니다. 최근 6년간 평균 3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매출액 4,800억 원, 개정수 140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웅진 코웨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1백만 개정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30% 이상의 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정수기 제품의 출시와 영업 조직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하여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 수익금은 식수가 부족한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의 수질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웅진 코웨이는 말레이시아에서의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 DNA를 올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적용해 해외 시장 확대에 나설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